스테이 4기 인사드리겠습니다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스트레이키입니다! 안녕!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스테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테이 4기 모집이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! 작년 2023년을 스테이 3기와 가득가득 채운 만큼 스테이 4기와 함께할 2024년은 또 얼마나 행복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? 창빈씨? 그럼요 리소씨! 우리 사랑스러운 스테이 4기를 위해 저희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! 놓치면 후회하실거에요 스테이! 네 맞습니다! 저희 현진이도 스테이 4기와 함께할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함께해주시구요! 그럼 저희가 있는 이곳도 한번 소개해볼까요? 네! 여기는 스트레이키즈와 스테이가 함께하는 저희만의 아지트입니다! 저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에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! 네!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의 공간이라야 스테이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! 사진도 마음에 쏙 들게 예쁘게 나왔으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! 네!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! 스테이 4기가 될 수 있는 모집기간과 가입선은 여기! 네! 밑에 확인해주시구요! 용복씨! 더 하고싶으신 말이 있나요? 음! 그럼! 스테이 4기! 사랑해! 귀엽다! 귀엽다!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! 지금까지 하나 둘! 스테이프! 감사합니다! 스테이프였습니다! 안녕! 손 바랍니다! 에이! 에이! 10초! 예전에 스테이프! 에이! 5초!